나는 소시지 코코모 잔다 기러기 코코모 딱 빨갱한 코코모 굴복게 잔고 코코모 빠이누 품에 넌 허리 걷다 하얀 사도 뭉치 잘난척하게 눈을 채고 그래도 내 친구 나는 소시지 코코모 잔다 기러기 코코모 딱 빨갱한 코코모 운복게 잔고 코코모 모두 모여라 자 이번에 공부할 곡은요 코코모 주제 갑니다 C키에서 나오는 코드는요 C코드 그리고 F코드 그 다음 G7코드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삼형제죠 C, F, G7 거기서 Dm 코드도 나오고요 Dm 그리고 D7코드 D7코드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렛을 다 누르고요 하나 두 번째 프렛을 네 줄 전체를 다 누르고 이렇게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하나 둘 셋 C코드 잡는 포지션 있죠 거기를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D7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법은요 멜로디 보니까 8분음표로 되어있죠 4분음표랑 8분음표도 있고 16분음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6비트로 칠 필요가 없고요 8비트로 치면 되는데 여기서도 칼립소로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소시지 코코모 장내 크라기 코코모 지금 치는 주법은 칼립소죠 다운 다운 업 내리고 업 다운 업 이런 주법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렇게 쳐도 되고요 자 4번 줄 단 짜자 단 단 짜자 단 짜자 단 짜자 이런 식으로 쳐도 돼요 아까는 제가 그렇게 쳤어요 4번 줄을 엄지로 치고 나네 소시지 코코모 성냥꾸러기 코코모 느낌이 좋죠 쿵 짜자 쿵 짜자 이렇게 4번 단 짜자 단 다운 업 다운 업 4번 줄을 말하는 거예요 엄지로 단 다운 업 단 업 다운 업 이런 느낌으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쭉 가고 발명한 코코모 골목 대장 고고 모라 그래도 쭉 가수 F 발명품 업 허리 여기서 코드가 두개가 나오죠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D- G7 동 동 동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공 동 동 그 다음에 4 0 0 4 0 0 F 코드 잘 자 우주 최고자 할때 C코드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D7 가려면은 그대로 자 2번 프레스 다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도 내 창구 여기서도 공 짜자자자자 하고 끊어주면 좋겠죠 뭐 안 끊어주면 상관없어요 공 짜자자자자 나는 꿀쏠 자 공 짜자자자 나는 소세지 코코모 중단 구멍이 코코모 딱 빨간 구 코모 굴묵돼 잠뿌 코모 마지막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자 다운로운 이렇게 끝낼수도 있어요 뭐 끝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인데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끝내볼게요 시 시 추습 짠 짠 이런 느낌 음이 높아요 시 추습 짠 이렇게 시 짠 짠 그러면 모두 무 열하고 시 추습 짠 짠 짠 손바닥으로 줄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짠 하고 따끈한 느낌이 강해질거에요 모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.